반갑습니다 최장입니다 제목이 바빠도 너무 바쁜 고3이라고 잡아봤는데 선생님 요즘 학원에서 학생들이랑 상담하다 보면 우리 고3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지금 시기가 힘든 시기는 맞아 이것저것 고민도 많아지고 또 학습량도 많아가지고 애들이 막 입술도 부르트고 항상 피곤해가지고 맨날 졸고 이런 사람도 많고 근데 여러분들 분명한 건 그거야 자기가 너무 바쁘다라는 느낌이 있다는 거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 증거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왜 바쁘겠어 대충 사는 건데 그래서 일단 너무 바빠 할 게 많아 이거는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언을 좀 드리려고 해 그래서 바쁜 이유를 좀 살펴보면 전형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학교에서는 너는 수능 안 될 것 같아 내신에 집중해 학생부로 가야 돼 아니면 내지는 요즘 같은 경우 적성보라는 선생님들도 많더라고 적성에 집중해라 그렇죠 이 적성 내 기준으로는 적성으로 제대로 간 친구들 많이 보지 못했는데 아무튼 적성에 집중해라 아니면 뭐 수능해야 된다 논술해야 된다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주말에 논술학원도 다녀야 되죠 평소에 또 적성 책 사갖고 적성도 한번 좀 공부해야 될 것 같고 그죠? 내신도 집중해야 될 것 같고 또 수능 공부는 항상 또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미리 말씀드릴게 아 이거 항상 기준은 뭐냐면 소신 자기가 분명히 나는 수능에서 1등급 맞아서 좋은 대학 가고 싶었어 근데 주변에서 너는 어차피 남은 기간 해도 안 될 것 같아 자기를 믿어야죠 그죠? 남이 자기를 책임져주지 못하잖아 일단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공부를 하는 게 우선이야 일단 그게 중요한 거고 그죠?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는 특히 적성이나 이런 고민이잖아 이거는 좀 내신도 좀 약하고 자기 열심히 해서 안 될 것 같고 이런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이 고민은 많아지거든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한 5월, 6월까지는 기본 학습해야 돼 어차피 이거 따로 준비 못해 이 야 봐봐 논술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적성도 그렇고 그 기저가 뭐냐 베이스가 뭐냐면 수능 학습이야 기본적인 학습이 돼 있는 사람들은 나머지도 되게 쉽게 잡혀 근데 기본적인 학습이 안 돼 있는 애들은 이거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 이해가? 그러면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5월, 6월까지는 다른 거 건들지 말고 그냥 여러분 하고 있는 책 보면서 수능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기본기 다져놓은 상태에서 수능 문제도 좀 잘 풀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돼 정말 요즘 점점 교과적인 학습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논술 방향도 그렇고 그죠? 교과적인 학습이 잘 돼 있으면 나머지 공부하기도 편해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답을 정해줄게 그냥 5월 말까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는 그냥 수능에 집중해라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 학습에 집중하면 돼 알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생각해 그러면 지금 현재 바쁜 거는 좀 사라질 거 아니야 앞으로 내신은 좀 신경 써야 되잖아 여러분들 물론 내신 공부하는 게 수능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중간고사 또 신경 써야 되는데 언제 이것저것 다 해 알겠죠? 그런 거 두 번째 학습적인 요인 그러니까 자기는 내신이라는 게 학교에서 준 책 같은 거 있잖아요 프린트 같은 거 이런 것들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센 수학을 현재 풀고 있어 근데 수특도 해야 될 것 같아 EBS 그죠? 그리고 기출문제도 남들다 보니까 봐야 될 것 같고 기출학습도 해야지 그리고 모의고사도 한 달에 한 번씩 풀어봐야 될 것 같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학습량이 너무 많지 그죠? 다시 얘기할게 이게 자기한테 이 모든 것들이 벅차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직까지는 실력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걸 다 한꺼번에 해낼 만한 그런 실력이 안 된다는 얘기죠 솔직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정확히 객관적으로 그죠? 그러면 단거나 해야 돼요 이게 수학은 특히나 한 권만 여러 번 반복하면 여러 권을 한 번씩 본 것보다 훨씬 더 점수가 잘 나와요 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한 권 안에 모든 게 있는데 그걸 나눠서 뭐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자기가 실력이 아직까지 기본기가 좀 약한 것 같아 그죠? 아직 뭐 4등급 이하야 그죠? 그러면 센 같은 유형집을 봐 유형집 한 권만 딱 해갖고 아까 기준 잡아줬죠 5월 말까지 그러니까 6월 평가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는 한 권 갖고 공부를 쫙 해 물론 이제 여러분 학원 다니거나 학교 공부하면 학교에서 나가는 교제는 또 따로 보게 될 거 아니야 말이 한 권이지 그러니까 혼자 푸는 게 한 권인 거지 실제로 교육 받으면서 보는 것까지 하면 두세 권 또 된단 말이야 이제 걷다가 막 추가시키려고 하면 장난이 아닌 거지 그죠? 그래서 자기 혼자 푸는 문제집은 딱 한 권을 보고 수준별로 풀어라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 실력이 안 된다 그러면 유형집을 보고 좀 실력이 된다 그러면 뭐 수투기라든지 기출문제집 중에서 한 권만 하나만 딱 해서 봐 그리고 6월 이후 그러니까 5월 달까지 모든 게 완성이 되면 6월 이후에 시간 많아요 여러분들 그때는 완성이 된 상태에서 기출문제집을 풀면 잘 풀린단 말이야 그죠? 그 상태로 봐야지 지금 실력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려운 책을 봐봤자 얼마나 효율적일까 그거 생각을 해보셔야죠 됐죠? 그래서 자기 공부하는 것 중에서 혼자 푸는 문제집은 한 권을 딱 선별해서 그거만 여러 번 보는 게 좋아 알겠죠? 그리고 요즘 수능이 27플러스 3 그죠? 27문제가 핵심적인 문제야 그냥 개념원리 센 같은 그런 기본서에 다 들어있는 문제들이야 그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이걸 먼저 잡으면 2등급까지 올라간다고 그러고서 나머지 세 문제를 위한 학습을 해야지 왜 이게 안 돼 있는데 자꾸만 어려운 문제를 풀어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실력에 맞는 책을 딱 한 권만 정하자 그래서 단관화시켜서 반복 훈련하는 거를 언제까지? 5월까지 내가 정해줬어 모든 거는 5월까지로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전형적인 요소 아니면 학습량 같은 거는 5월 이후에 6월 달부터 자기 실력에 맞게 체계적으로 잡아 나가면 된다 알겠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입술 부르트고 이런 거는 이런 현상은 없어질 거야 일단 자기한테 맞게 자기 그릇에 맞게 공부하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 알겠죠? 그럼 계획을 한번 잘 세워보세요 우리 소신 있는 학습 계획이라고 잡아봤는데 지금 맨 말씀 드릴 건데 잘 들어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가급적인 5월 달까지는 되죠? 이렇게 공부해라 그런 얘기고 그렇죠? 개념이 수학은 개념이잖아 아까 그 27문제 수능 30문제 중에 27문제는 개념 학습하면서 공부하는 거 갖고 푸는 거야 물론 세 문제도 결국은 뭐야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론이 없이는 안 되는 문제고 물론 이제 그 어려운 문제 21번, 29번, 30번을 풀기 위해서는 거기 맞는 학습은 또 중요해 그 문제 많이 풀어봐야 하지만 자기가 사고력이 좀 깊어지거든 그건 이제 따로 나중에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일단은 5월까지는 그 27문제를 위한 학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수능에서 좀 기본적인 핵심적인 문제를 위한 그런 학습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려면 정확히 개념 학습해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 시간 되면 선생님 강의 중에서 이게 좀 적어놨어 좀 도움 줄 만한 강의 한 방에 끝내기에 그 뭐야 OT를 봐 OT를 보면 내가 학습법 개념 학습법이 뭔지 말씀드려놨거든 선생님이 현장에 있는 애들이랑 개념 공부할 때 요즘도 한 방에 끝내기로 하는데 항상 그날 배운 거를 끝나고 적게 합니다 백지에다가 양식이 있어요 적어봐라 해가지고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적다 보면 분명히 자기가 안다고 느꼈던 게 기억이 안 나 이런 게 되게 많거든 사람이 이제 메타인지에 의한 착각이라는 게 있거든 자기는 알고 있다고 믿는데 그게 실제로 머리에 없는 경우 굉장히 많아 그래서 실제로 알고 있는 거를 얘기할 수 있도록 그걸 인출이라고 해요 인출 그러니까 자꾸만 얘기해봐야 돼 오늘 공부한 내용을 미분이면 오늘 도함수 정의를 했다 그러면 미분법 정의 도함수 정의를 정확히 자기가 써내고 얘기하고 이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서 정확하게 개념 학습하라는 얘기야 이건 내가 좀 해줄 얘기가 많은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한 방에 끝내기 OT를 들어봐 거기 이제 학습법 얘기해놨으니까 됐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수준에 맞는 교재를 봐라 기출 문제집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모든 문제집에 기출 형식의 문제는 많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 재갖고 뭐 20문제 풀었을 때 적어도 15문제 이상은 풀어낼 수 있는 7, 80%는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집이 가장 좋은 문제야 나머지 20%에서 새로운 거를 좀 배우고 이런 문제집 됐죠? 자기 수준에 맞는 교재를 한 권만 선택해서 반복해라 알겠지? 반권화 아까 얘기했잖아 반권화하고 반복해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반복해갖고 봐야지 실력이 확 올라가 알겠죠? 그리고 효율적인 학교 생활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자지마 알겠죠? 오전에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농담이 아니라 작년에 내가 6월인가 한 여자친구한테 물어봤어 야 너네 요즘 애들 많이 자지? 오전에 얼마나 자냐 그랬더니 6명 깨어있대요 6명 그죠? 1교시부터 4교시까지 6명만 공부한대요 그죠? 그게 말이 되냐고 그 맨날 하루에 고3들 인터뷰 딴 거 보면 하루에 몇 시간 자요? 3, 4시간 밖에 못 자요? 그래 야 오전에 4시간 잔 건 왜 안 합쳐? 그죠? 오전에 4시간 자잖아 그러면 8시간 자는 거네? 무슨 착한 어린이야? 야 수험생들이 아침에 잔다는 건 뇌를 죽이는 일이야 그거 분명히 알아둬야 돼 아침에 자는 습관들이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습관이 딱 들면 수능 당일날은 자지는 않겠지 최소한 그런데 뇌는 이미 죽어있어 그죠? 그러니까 고3들은 항상 실수 많고 실력껏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재수생들은 안 그렇구나 우리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오전에 굉장히 열심히 해 그러다 보니까 좀 활성화된 상태에서 수능을 보게 됩니다 됐죠? 철칙이야 절대로 학교에서 자지 마라 알겠죠? 그리고 쉬는 시간 활용해라 학교 공부 열심히 해 선생님 수업 열심히 받고 국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하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수업 열심히 받고 쉬는 시간 10분 동안에 그 시간에 대한 공부를 딱 해놔 그죠? 그러면 그게 장기간 기억이 남습니다 항상 쉬는 시간 학습이 알겠죠? 그래서 우리 그래봤자 한 8개월만 그렇게 살면 되잖아 힘들어도 그죠? 그래서 학교에서 좀 자지 말고 쉬는 시간 활용 잘해갖고 좀 효율적인 학교 생활을 하자 알겠죠? 재수생들은 하루에 혼자서 10시간씩 공부해 근데 고3들은 이 시간이 안 나온다고 그죠?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잘해야 돼 알겠죠? 마지막으로 선생님 지금 좀 도움 줄 만한 강좌가 한 방에 끝내기는 자기 좀 개념 부족한 사람 반드시 들어 이거 도움 많이 되니까 그리고 요즘 촬영 중의 강좌가 킬킬러스라는 강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21번, 30번, 29번을 위한 그런 강좌야 근데 가형만 딱 올렸어 지금 시기에 나형을 올리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문과생들은 아직까지는 핵심적인 거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왜 올려냐면 지금 이거를 할 만한 그런 때는 아니야 기본 학습 많이 해야 되는데 불안해하더라고 애들이 맨날 좀 쉬운 거 위주로 하다 보면 아 어려운 거 언제 하지? 그래서 이건 강의만 들어 이거 들을 사람들은 딱 강의 켜놓고 그냥 강의만 문제 풀면 강의 한 번 딱 듣고 나머지 시간 무조건 핵심적인 개념 위주로 할 수 있도록 그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러면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들 거 아니야 좀 어려운 것도 보이기 때문에 짧게 올려놨으니까 이거 활용해갖고 좀 공부 열심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지금 선생님 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올리는 강의라서 내용이 형식이 딱 갖춰진 얘기는 아니었는데 어쨌거나 우리 제자들 너무 힘들어 보여갖고 올려드리는 거야 우리 고3들이 요즘 너무 지쳐 보여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우리 두 가지 요인에 긴한 그런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소신 있게 자기한테 맞게 자기 그릇에 맞게 계획을 잘 세워갖고 힘들지 않게 살아가야 돼 사람 지치면 포기하게 되거든 그죠? 그래서 힘내서 그죠? 내가 도움드릴게 이런 것밖에 더 있어 힘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